정말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간 것 같아요. 우리가 해왔던 무대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무대를 했구나. 이렇게 소녀시대 10년 하고 나서 솔로 무대를 하는 그 자세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. 소녀시대가 있었기에 표현이 있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. 우리만의 컬러를 더 보여드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일부러 긍정적이려고 했어요. 그런데 지금은 행복한 것 같아요. 안녕하십니까!